Q. 주시마 Q. 주시마 Q. 주시마 Q. 주시마 핫도그의 전기 1번 쭈케이스 이어서 현장이라는 게 전기 3번 Q. 주시마 Q. 주시마 Q. 주시마 쭈케이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. 정환영의 옷이 맡아주시려는요. 저희 생각보다 배우상 선생님! 선생님이요.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. 첫 번째 정규일방 퍼스트 스테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굉장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첫 번째 정규일방 퍼스트 스테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 첫 번째 정규일방 퍼스트 스테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 첫 번째 정규일방 퍼스트 스테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 첫 번째 정규일방 퍼스트 스테트 발매 기념 쟤케이스 니가 미안했어 혹시나 했어 지금 돌아올 것만 같아 워낙 네 이번 활동하고 대단하지 마세요 대단히 대단히 사실 근데 무리 없이 정말 잘 맞힌 것 같고 잘 맞힌 것 같아서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심을 잊지 않도록 박독 내겠습니다 박독, 성공하니까 성공하니까 화이팅 내일부터 있을 방송 활동부터 이제 몇 주 동안 할 것 같은데 끝에 반응